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준씨가 의정부 갑의 상임 부의장으로서 지역구 세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우려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구 세습 논란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발전해서 여당을 덮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 방어종치로 이해됩니다. 첫편 질문은 당 차원의 조치입니다. 1월 22일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비서실장 김성한 위원은 아주 전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위 당직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문희상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이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역구 세습 문제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당의 우려, 걱정 이것을 또 그리고 국민 정서를 문희상 의장과 당사자인 문석균 씨에게 전달했다. 본인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김성한 위원은 자진 결단을 요구한 것이냐 이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최종 통보에 가까운 것임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근 국민의 정서와 당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거의 최종 통보라는 것이죠. 물론 김성한 의원은 약간의 여지도 뒀습니다. 문석균 비원장은 억울할 수가 있다. 실제로 경험도 많고 지역구에서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무슨 아빠 찬스냐. 내 스스로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소위 직접 지역구를 물려받은 일이 있었다. 이 부분들도 김성한 위원이 더한 이야기입니다. 방송지행자가 또 추가적으로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달한 이유는 당이 부담이 될 것 봐서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둘러가지고 김성한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당대표로부터 문희상 부자에게 출마불가라는 최종 통보가 전달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다음 질문은 당 차원의 통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계속 끌어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 신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자칫 잘못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악법 통과에 부역한 대가로서 장남에게 지역구 세섭을 노렸지만 결국은 사필 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사필 기정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새길 것으로 봅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육선 위원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악법 통과에 부역만 하고 정치 무대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노인대였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것을 봅니다. 문희상 씨를 생각할 때면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를 방문한 2018년 8월 7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 사이란 15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선배로서 직업인의 선배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런 당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 헌법과 국민이란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덕담을 대하는데 그 덕담을 바로 자기가 말할 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덕담대로 문희상 의장이 마지막을 장식했다면 원로로서 상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은 1945년생입니다. 육선위원으로 우리나라로 75세가 되죠. 그런 14대에서 20대까지 15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6번, 6번 정도 당선됐습니다. 그의 의정생활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은 장비에 가깝지만 속은 조조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고 냈습니다. 조조답게 이번에 활동을 한 것이죠. 작년 연말에 국민들은 퇴임한 그를 자주 볼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의 끝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되다, 닭졌던 개 지붕 쳐다보듯 되다, 말짱 도루묵이 되다, 말짱 헌일이 되다, 엎지른 물이 되다, 마지막 사자성어는 토사구평일 겁니다. 잘 쓰고 크리넥스 휴지처럼 버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처신은 그냥 그에 해당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권력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과 악 옳고 그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일을 계속하는 그런 권력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명확합니다. 당신은 제2의 문희상이 될 것인가? 제3의 문희상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